위아 워!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! 저희 엑소가 이번에 SK텔레콤 눕 광고모델이 되었습니다! 예전에 SM엔터테인먼트 선배님들이 눕 광고모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부러웠는데요?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눕의 엄청난 혜택 때문에 저희 멤버들도 즐겨 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광고모델이 되어서 자세히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네! 그냥 잘 놀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정말 놀라웠는데요 저희 엑소도 12명이다 보니까 열심히 눕을 모아서 맛있는 밥도 먹고 눕 딜에 응모하겠습니다! 기억이 있어 잠깐! 혜택이 쏟아지는 눕을 더 재밌게 즐기는 법 바로 눕댄스와 눕송인데요 디오씨와 첼씨가 얼마나 잘 추던지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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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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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바로 이렇게 즐거운 춤과 노래로 눕을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! 그냥 돌리고 DJ하고 끼워도 재밌지만 이렇게 눕송을 부르면서 숨과 함께 한다면 그 재미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적 잊지 마세요 네! 저희가 이렇게 눕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! 항상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엑소드 하겠습니다 네! 마지막으로 눕댄스로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! 와! 감사합니다! 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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